이중 세계에 속한 자라면 나와 함께 싸워라 혼의 구원, 성전을 위해서 자, 이 용을 먹어라 고향을 향하여 애들한 그리움과 함께 그들은 바론이라는 나라의 병사인데 메모리아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전북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잘 진행되는 것 같군 난 안았어도 됐던 거 아니야? 대요마 방망 역시 급한 법으로 여기가 약속의 땅! 애틀르가 흘러넘치는 그 땅이로구나 제 13세계의 탈 위량제! 그쪽도 술식을 전개해줘요 보이드의 문을 열게요 여기가 제 13세계의 탈 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만 너희가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까? 격키 묵은 영웅 노리는 어차피 올해 못 가 저도 아직 두렵고 불안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2,4번에 다는 시그에 들려나오 드디어 왔군 이 날이 멧테오의 기회로 너의 세계를 받아가겠다 이 날이